누군가의 아낙네도 이 녀석은... 이 녀석들은... 우리 다중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동래 아낙네들이 좀 미인이라며? 틴틴 성인 줄 알았네 이게 못들어가나? 애들이 길을 막고 있어요 왜 길을 막고 있지? 어, 막고 있어요 어쨌든, 표지판 하나 뚫었고 이게 다 포도농장이죠 포도농장 우리 조카가 그린 그림하고 비슷한데 두 살짜리 이 근처에 마을이 하나 또 있었지 않나? 여기 하나 있네 여기를 관통해서 표지판을 찍고 가면 되겠다 여기 근처였거든? 저기 있네 표지판을 주시오 버려진 거주지네? 아 한마리밖에 없으면 하고 가도 되지 레벨이 중요한데 저거 저 늑대인간 같기도 하고 늑대인간 같은데? 라이칸 48렙 8렙이 높아 8렙이 높아 오징어 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헉 어때? 오! 죽을뻔했다 야, 도적이라고 그냥 깔보면 안되는구만 뭐, 대단하네요 오! 오! 아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문이 열리네 여기 문 열리네 황금 접시 신성한 호수 위대한 레비오다님 당신의 이름이 영원토롱 찬양 받길 파고다 어디쯤에 있을까 돈 엄청 떨고 났잖아 그건가보다 분수대에다가 사람들이 동전 동전 던지는 것처럼 그런거 비슷한건가봐요 동전 던지는 이거 뭐야 어디있는거야 샅샅이 뒤져야되라 샅샅이 뒤져야되라 아 저기 빨간색 저기있네요 찾았다 다 찾았다 만티코 다 찾았다 그 얼마나 대단한 정비길래 진짜 이렇게 사람을 개고생을 시켜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 만티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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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40 중독도 플러스 10 관통저항 배기저항 치명타 피해 25 고 살캠이가 100배 낫다야 살캠이가 100배 좋아 저거 봐봐요 공격력 22% 증가 갑바하나에 공격력 옷도 이거 무슨 근데 이거 제로가 뭐야 이거 슬리자드 가죽 디메티리온판 나머지는 제로가 있는데 재료도 중요하거든 어쨌든 다 모았으니까 나처럼 전투인 사람들은 살캥이 입어야돼 칼질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살캥입니다 방어도 방어도 필요없어 막기전에 죽여야지 공격력 여기 혹시 아까 개 있던데 아닌가 늑대 아니죠 이거 늑대 있는 데 맞는거 같은데 맞네 저거 한번 잡아볼까 48렙 어차피 한때 맞으면 죽는건 똑같으니까 저게 저주받은적이었나 맞네 저주받은적 참깨 아 손 아 아 아 네 ﷺ 그냥 아 아 아 아 음 아 타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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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게 아닌데 삼선이 이승 아닙니까? 이기고 지는 거하고 쾌하고는 별 상관이 없구만 이기면 검을 준다고요? 그래봐야 그랜드마스터 보단 안 좋을 거야 이기면 검을 준다고요? 그래봐야 그랜드마스터 보단 안 좋을 거야 이기면 검을 준다고요? 그래봐야 그랜드마스터 보단 안 좋을 거야 이 여자 괴물 맞는 것 같은데? 손톱 자국이 있어요 아 예니퍼 보고싶다 아 예니퍼 아 예니퍼